알았어요 아저씨 종은은 체념한 얼굴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곳까지 햇빛은 어떻게 도달하는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석될지 알 수 없어 이곳을 판단할 수 없다 니가 무거운 것을 끌고 나간 후에 나는 저녁을 가장 사랑했다 그녀는 살아오는 동안 일기도 편지도 써본 적이 없다 들려줘선 안될 이야기들을 꽃피우려 하는 얼어붙은 하반신을 불태워주세요 샤넌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한행보다 더 가는 몸의 마지막 남은 성가진 의미가 유리로 될 때까지